자 그 다음에 이제 480페이지에 보면요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어요 감정평가 방식을 보면요 방식이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라고 있어요 얘는 비용성의 사고에 입각하고 있고요 얘는 시장성 얘는 수익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걸 삼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이 삼면성이라는 게 각 세 가지 방식의 특징 장단점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데 이 삼방식 감정평가 방식은요 이론으로 낼 수도 있고요 계산 문제로 낼 수가 있는데 근래 출제 패턴은 거의 계산 문제로 나와요 계산 문제로 그런데 계산 문제는 별로 기대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푸는 요령이 있는 애들은 더 풀어주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선생의 욕심이고 왜냐하면 패턴이 틀려요 여기서 저하고 할 때는 내용이 되게 간단해 보여요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딱 부딪히면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그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무진장 많은 뭐를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라도 기억해 줘야 되냐면 얘가 비용성이고 시장성이고 수익성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건 이렇게 해드린 거 기억하시죠 이거 드링크 해갖고 카드로 사고 수수료 얘기했고 그러면 여기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있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격을 구하는 게 있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가격 구하는 게 있고 뭐가 있다 여기 가격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김총과 이거 가격 구하는 방법이 뭐야 곱하기 100 야 이거 무슨 방법이야 무슨 곱하기 100이라는 방법이 어디 있어 어? 자 잘 보라고 생각이 안 나면 무슨 방식이야 원가법 얘는 적산법 그 다음에 여기 가격 구하는 거 김총과 여기 가격 구하는 거 야 여기 제목이 뭐야 그러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거는 임대 사례 비교법 여기 가격 구하는 거는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거는 수익 분석법 이 제목을 갖고도 출제를 해요 방법 정도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 흐르면 여기서 제시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방식에서 계산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되면 버려도 좋아요 버려도 좋은데 이론이나 용어로 나왔을 때는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게 이게 적산가액이라는 거고요 이게 적산임료 여기서 구하는 게 비준가액 이게 비준임료 이게 수익가액 그 다음에 수익임료 그러면 김총각 원가법이라는 건 뭐야? 원가법 원가법이라는 건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한 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한 번 나온 거예요 이렇게 원가법이란 제주도할 원가에 기역을 해서 대상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럼 기역이 뭐예요? 감가 수정을 해서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있는 거예요 용어에 있는 거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것까지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겠으나 우리 교재상에서는 521페이지 한 번 가보세요 521페이지 가시면 거기 감정평가 3방식 남아있죠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521페이지 거기 보시면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제주도할 원가에 뭐를 해서 감가 수정을 해서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거래사랩의 여법을 적용할 때 니은이 있죠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또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현금 흐물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이게 다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있는 거예요 용어를 기초로 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고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적용하시기는 쉽지는 않다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관점만이라도 좀 정리해 두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보시면 되냐면 481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가시면 상단에 원가 방식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기억의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제주도할 원가에 감가 수정을 가해서 이렇게 용어 나와 있죠 그 밑에 가면 적산법 나와 있죠 그 용어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용어들은 원가법이가 뭔지 적산법이 뭔지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 하면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공시가 기준법 수익 방식이 하면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있죠 얘네 그냥 제목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가로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표현에 좀 익숙하시면 돼요 표현에 그리고 가격을 구하는 건지 임대료를 구하는 건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유리한 거예요 계산으로 물어보지 않고 근데 작년에는 산방식에서 세 문제 언급을 했을 때 다 계산 문제로 물어봤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적산가액이나 비준가액이나 수익가액 있죠 얘들은 전부 다 시산가액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시범적으로 구한 가격이에요 최종가치를 도출하기에 앞서서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뭐를 거쳐서 조정을 해서 최종가치를 도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산가액이고요 얘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 483페이지 가시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있죠 찾으셨나요 산방식의 병영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가격 산면성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격은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인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방식을 병영을 하게 될 때 이론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산면성에 의한 가격은 일치한다 즉 산면등가성이 성립을 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산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산면등가성의 원리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성의 사고에서 구한 가액이든 시장성에 의해서 구한 가액이든 또 수익성에서 구한 가액이 장기적으로는 다 일치한다는 논리에요 그게 산면등가성의 논리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있죠 이거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죠 이게 항상 일치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산면등가성의 논리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한 시장이고 산방식 모두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서로 틀리다는 얘기니까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483 그 하단을 가면 시산가액의 조정이 있어요 조정 방법을 보시면 시산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 산방식에서 구해진 세 가지 가격을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정할 때 산술평균한다면 맞다 틀리다 이거 틀리는 거예요 가중평균해야 돼요 그리고 물건의 성격이나 사용된 자료의 신뢰도를 고려해서 주된 방법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물의 가액을 구할 때는 무슨 방법을 써서 구해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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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구해요 셋 중에 뭐 건물 위에서 놀아봐요 위에서 적상가액 원가법으로 구한다고 뭐로 구한다고요 그런데 예로 구한 금액 이거를 다른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해서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반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공시가 기준법 아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비교 방식이 있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죠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죠 여기에 뭐도 들어가냐면 얘도 들어가요 얘도 포괄적으로는 비교 방식 안에 놓는데 얘를 뭐를 할 때 조정을 할 때는 공시가 기준법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본다는 거예요 같은 그냥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484페이지에 가시면요 거기 보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A 보면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때는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그 밑에 동그라미 B를 가게 되면 거기 가로에 보면 굵은 글씨로 들어가 있죠 이 경우 공시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알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 이거 조정하는 것 있죠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치를 둬서 조정하잖아요 그 얘가 그 하단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제가 예제 보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 물어봤죠 그러면 거기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 있죠 얘가 얼마라고 준 거예요 1억 2천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성비용을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 있죠 얘가 1억 1천이죠 그 다음에 임대료를 통해서 구한 게 1억이다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럴 때 가중치가 주어져 있죠 가중치를 보시게 되면 원가 방식이 몇 프로? 20% 비교 방식이 몇 프로? 50% 수익 방식이 30%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중치를 갖다 대입하면 되죠 여기 거래 사례 있죠 거래 사례는 원가 비교 수익 중에 뭐 들어가야 돼요 비교 들어가야죠 거래 사례 비교니까 그럼 여기다가 몇 프로? 50% 1억 2천에 50%면 6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비용이 들어간 건 원가법이겠죠 원가법은 20% 1억 2천에 20%면 2천 2백 나오겠죠 임대료 수익이니까 30% 그럼 3천이죠 그럼 이걸 조정하게 되면 1억 1천 2백 나오죠 답이 1억 1천 2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간단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해봐야 했어야 간단하다는 거죠 막상 나오면 뭘 대입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선생이랑 풀 때는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얘가 뭐를 물어보는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휘말리면 시간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낙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여기서 알아두실 거 얘네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시산가액인데 조정할 때 무슨 평균하면 안 된다? 산술 평균하면 안 되더라 그리고 다른 방법 주된 방법으로 평가하되 다른 방법하고 비교해 봐야겠죠 그럴 때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공시가 기준법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취급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모호한 얘기지만 작년에 강의할 때 뭐라고 해드렸냐면 원래 토지 가치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도 토지 가치는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강의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라는 문제가 안 나오고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격을 구하라고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다 계산 문제로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달아본 거예요 쭉 해서 예상할 때 그런데 그게 나온 거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하라고 그런데 나오면 뭐하냐고요 접근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절감을 한 거예요 이게 계산을 가지고 붙잡고 이걸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는 차라리 그러면 걔들은 버리더라도 용어나 이런 걸로 나오는 거는 맞춰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난 기출인데 아 이거 못 풀었다고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런 거 못 풀어 이런 건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나오는 거 앞으로 맞추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가 방식 우리가 이제 비용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 보면은 가액 구하는 게 무슨 법이에요? 원가 법이에요 원가 법 그렇죠? 여기도 기본적인 것만 해보시자고요 자 아까 나왔지만 원가법이라는 건요 대상 물건의 제주도원가에서 뭐를 해서 감가수정이라는 거죠 이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거를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가해서 물건의 적산가액을 구하는 건데 이건 논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학원 건물이 있어요 근데 얘가 20년 전에 준공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이 물건의 가치를 이 시점에서 가치를 구하고 싶어요 이 건물의 가치를 그렇죠? 그러면 2019년 오늘이 5월 3일인가요? 네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 건물을 건축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얘를 다시 신축하는 비용은 구할 수 있어요 지금 20년 전에는 얼마 들여서 신축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도 지금 현재에서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건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봤더니 10억이래요 10억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원 건물은 신축 건물이에요? 중고 건물이에요? 중고잖아요 그러면 신축 건물과 중고 건물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게 감가액이에요 그러면 이 신축 건물에서 우리 학원 건물은 이미 20년 전에 지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뭐가 발생했겠어요? 감가액 감가액이 2억이래요 그러면 현재 이 건물의 가치는 얼마다? 8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 가치는 별도로 구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토지 가치를 구해봤더니 토지 가치가 30억이다 그래서 전체 가치는 38억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법을 통해서는 왜 토지 가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원가법은 원가법은 건물 가치 구할 때만 써요 그럼 얘는 왜 토지 가치 못 구해요? 얘는 왜 토지 가치 못 구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시면 얘가 여기에다가 이거 적용해서 구하는 개념이죠 토지는 이걸 못 구하잖아요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생산 또는 재생산할 수 없는 애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부증성이라고 배웠죠? 부증성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를 못 구하잖아요 얘를 구할 수 없으니까 자체가 적용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 있죠? 걔는 조성 또는 매립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 산정에 의해서 걔들만 예외적으로 구할 수 있지 원칙적으로 토지 가치는 원가법으로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가법에 대한 게 신축 원가에서 감가를 빼면 적상 가격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감가 삼각된 가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고 부동산의 가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얘가 신축 원가잖아요 얘가 중고잖아요 그러면 신축이 10억인데 여기서 감가 2억 빼면 얘가 8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11억 더 떼고 생각해 보세요 신축이 10억인데 중고가 11억이다 그러면 새로 짓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적산가액은 뭐를 상한선으로 제자들 원가를 상한선으로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상에서 인용은 안 해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또 하나 알아두시는 게 대전시청 있죠? 이거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들도 가치의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대전시청은 이거 없죠? 이것도 없죠? 그럼 얘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밖에 그래서 원가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거기 여러분들이 장점에 보시면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 평가에 활용이 된다고 해놨죠 그 가로하고 뭐라고 해주냐면 공공 또는 공익 목적의 부동산 있죠 이 부동산 평가에 유용한 방법이 바로 뭐다? 그게 원가법이에요 혹시 그거를 물어보게 되면 이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정도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제주도를 원가 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감가 누구에게 구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3박시 다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4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제주도를 원가 감가 수정액을 파악하는 데 기술적 애로가 있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구성이 제주도를 원가를 구해서요 여기서 뭐를 빼죠? 이거를 공제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입각하면 제주도를 원가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감가 누구에게 구하는 걸 감가 수정이라고 했죠 그 다음 순서가 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 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86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무슨 원가가 나와 있어요? 제주도를 원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순서를 보시면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할 원가 있죠 얘는 무슨 시점? 기준점이 현재 대상 건물에 무슨 원가 얘기해요? 신축 원가 얘기해요 그죠? 그럴 때 여기 기준 시점이 있죠 이거 신축 시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신축 시점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꿔서 안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들어가면 다 시점은 얘 하나밖에 안 써요 시험에도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축 시점, 중공 시점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항상 무슨 시점밖에 없어요 기준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점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종류 있고 이런 거는 저기인데요 그 밑에 가면 얘를 산정할 때 있죠? 이 건물을 자기가 직접 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급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항상 도급 기준이에요 자기가 직접 지어도 그냥 외부에다 외주를 준 거로 가정하는 거예요 외주를 그래서 도급 기준을 한 거예요 도급을 했다는 얘기는 이 제주달 원가에다가 개발업자의 이윤이 있죠 이윤을 반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얘가 신축할 때 10억 들어가잖아요 10억 그렇죠? 그럼 얘는 이 비용에서 가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감가가 2억이죠 그런데 얘 신축할 때 20억 들어간대요 그럼 감가가 2억 빼면 얘가 18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이 30억 들어간다면 28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짓는데 들어간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비용에만 그런데 얘가 신축할 때는 10억인데 얘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세 있죠? 시세는 15억이래요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얘가 유사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추게 하잖아요 그러면 비교 방식으로 구하면 15억으로 평가가 되는데 원가 방식으로 구하면 1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갭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을 선정할 때 이걸 외주를 준다고 생각하면 개발업자들은 건축비에다 자기의 이윤도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포함을 시키니까 이 갭을 좁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건설이 됐든 도급이 됐든 간에 항상 뭐를 준 거로 한다? 도급 준 거를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업체의 이윤을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포함시킨다 그것까지만 일단 이론상에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주도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냥 방법은 머리끌자만 따서요 이렇게 4개 총구담비 4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만약에 제목만 물어봐서 다음 중에서 제주도 원가를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땐 제목만 갖고 그냥 접근하는 걸로 여기도 계산 문제가 나오긴 나왔어요 비용지수법을 가지고 구하라고 나온 건데 거기 488페이지 가시면 다음에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A건물의 평방미터당 제주도 원가 있죠 그런데 제주도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스에 보시면 직접 공사비가 2억 7천이고 간접 공사비가 3천이고 공사비가 3억이죠 그런데 거기에 개발업자의 이윤이 6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까지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억 6천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할 때 그러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공사비 개가 3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개발업자의 이윤이라고 있잖아요 이윤도 비용에 넣어야 되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3억으로 출발하게 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거기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1,250이라고 그랬죠 이건 건물같이 구하는 거니까 이거 해놓고요 지금 공사비가 3억 6천이죠 10년 전에 했을 때 그런데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인데 지금은 얼마라는 거예요? 135라는 얘기죠 그러면 10년 사이에 물가가 35%가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분의 135 하면 1.35 나오죠 이거 곱하면 4억 8천 6백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4억 8천 6백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평방미터당 제주도당 걸 구했으니까 여기서 연면적을 나누면 돼요 1,250으로 그러면 평방미터당 38만 8천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같은 논리로 한 번 더 나왔어요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 그런데 5년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큰 적은 없죠 그러니까 저희랑 이렇게 할 때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저거를 실전에 가면 저게 기억이 나야 말이죠 그때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감가수정이라고 있죠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제주도당 원가보다는 이론적으로는 얘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 감가수정이라는 건 뭐를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감가수정 이거 재작년에 이거 용어도 나온 거예요 감가수정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있죠? 그거 낸 거예요 감가수정 그걸 다 비웠어요 그게 거기 보시면 의의 나와 있잖아요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제주도당 원가를 감액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디에서 공제하라고 그래요? 제주도당 원가에서 공제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 공제라고 해놨죠 이거를 가산이라고 틀리게 준 거예요 빼야 되는데 뭐 하라고 더 하라고 그렇게 해서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제주도당 원가에서 감가 누개를 공제하면 얘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가격이에요? 중고고 얘가 신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축과 중고의 차액이 뭐예요? 감가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액을 산정하는 게 바로 뭐다? 감가수정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공제해서? 제주도당 원가에서 공제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감가액을 구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감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가 요인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감가 요인은 물리적 감가라는 것도 있고요 기능적 감가라는 것도 있고 경제적 감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로 시간의 경과 등에서 나타나는 감가고요 얘는 설비라든가 또는 구조 있죠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식화, 노후화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고요 여기는 인근 지역의 쇠퇴 등에서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여기 물리적 감가를 반영할 때는 변동의 원칙 쓰고요 기능적 감가를 반영할 때는 균형의 원칙을 경제적 감가를 반영할 때는 무슨 원칙을 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원가법에서 감가액을 산정할 때 있죠 과대 개량된 부분에 대한 감가를 구할 때는 경제적 감가 있죠 이걸 반영한다 틀리게 한 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감가액을 우리가 추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법률적 감가 유인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는 그냥 경제적 감가 유인에 포함시켜서 구해요 별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다음에 감가 수정 방법이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시험상에서는 실상은 이론에 대한 것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원래 감가 수정 방법을 보시면 원래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요 이게 내용연수를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분해법 또는 내구성 분해방식 이렇게 되기를 해요 이거 말고도 시장 추출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손실홄원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원래 감가 수정 방법이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명시가 돼 있었다가 그게 생략됐어요 건물의 감가액을 산정할 때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방법으로 구해봤다가 그게 적정하지 않으면 관찰감가법 등을 적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조문은 삭제는 됐어요 규칙상에서는 명시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내용연수를 기준하는 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상에서 등장한 적은 없어요 여기 정도 지문 정도로 나온 거고 계산으로 문제가 등장했다고 하면 여기 정액법은 건물 등의 상각자산의 감가액을 구하는 거고요 얘는 어디에? 기계류 등의 얘는 광산 등의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원가법이라는 것은 무슨 가치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건물 가치 구하는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 건물의 감가액을 구할 때는 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이쪽에서 계산 문제가 다섯 번이 나왔다고 하면 한 번만 정률법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무슨 법 정의법으로 주는 게 원칙이에요 정의법으로 한 번은 출제자가 비틀은 거예요 그냥 공장이고 공장 안에 있는 설비 기계류이기 때문에 정률법으로 적용한다 이렇게만 해갖고 문제 한 번 주고 난 다음에 작년에 다시 나온 거는 정액법을 쓰도록 나온 거예요 정액법을 그런데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왜? 작년에도 또 바뀐 거예요 패턴이 제주도를 원가 구할 때 그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정액법으로 구했을 때는 가장 죄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이 간단해요 정액법으로 구할 때는 그래서 저거를 문제로 구성을 할 때 524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가시면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권 기준 시점의 감가수정액을 물어봤죠 그런데 거기 박스 안에 가게 되면 마지막에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액법에 의해서 먼저 매년에 뭐를 구해야 되냐면 감가액을 구할 때는요 이게 매년에 감가액 구하는 공식이고요 지금 얘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괜히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도 있죠 받아 적기 바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수학시간에 다 해본 거예요 그렇죠? 수학선생이 칠판에다가 반성하면서 막 풀잖아요 그럼 막 학생들 따라 적기 바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칠판에 있는 거를 어디로 노트로 옮겨 적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 학생은 따라 적지 않죠 가는 과정에서 풀이하는 과정을 본다고요 그렇지만 걔들이 나중에 문제가 바뀌어도 그걸 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가 녹액은요 매년에 감가에다가 경과 년수를 곱해서 구하는데 정의법하고 정률법의 공통점은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과 년수는 여러분들에게 준다 안 준다 줘요 거기 문제 박스에 보시면 준공 시점이 2009년이죠 그런데 기준 시점이 2014년이죠 그럼 지은 지 몇 년 경과한 거예요 2009년에서 기준이 2014년이면 5년 됐을 거 아니에요 5년 그렇지? 아니 왜 꼭 이 교실만 들어오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암산이 나가면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만 오면 경과 년수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이것만 구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감가 녹액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이 적산가액이 있죠 이거는 제조달 원가에서 못 빼는 거예요 그냥 감가 녹액을 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순간에 거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경제적 내용연수 있죠 몇 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경제적 내용연수는 경과 년수하고요 잔전 내용연수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구할 때 그냥 경제적 내용연수로만 줄 수도 있고 경과 년수하고 잔전 내용연수로 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강의할 때 차이를 설명을 해줬다고요 경과 년수라는 게 유효 경과 년수가 있고 실제 경과 년수가 있다고 구별을 해줬다고요 기억하나요? 실제 경과 년수는 뭐냐면 김총각 올해 나이가 몇 살이야? 이게 실제라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년? 25년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총각이 25이라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틀린 거예요 어? 25이야? 야 나는 10대 후반으로 봤어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 야 나는 30대 후반으로 봤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게 무슨 년수냐면 유효 경과 년수라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것도 지은 지 몇 년 됐느냐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아요 관리 상태에 따라 건물의 가치는 틀려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계산적으로는 그게 조정이 안 되니까 관찰 강과법이라는 건 평가사가 직접 가서 관찰해서 그 격차를 조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조정하니까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평가사의 능력에 따라 틀려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왜 어떻게 해주냐면 먼저 거기 옆에 7번 문제 가보세요 7번 문제 가보시면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에 거기 가격 시점이라고 해놨죠 옛날에는 가격 시점이었고 지금은 기준 시점이에요 거기 안에는 기준 시점이 2005년이라고 해놨죠 그렇게 해놓고요 거기 보면 기준 시점 현재의 잔전 내용 연수가 몇 년이라고 해놨어요 48년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준 시점이 2005년이고요 거기 건축비에 보게 되면 2003년에 준공했다고 했잖아요 2003년에 준공해서 2005년이니까 경과 연수가 몇 년이에요? 2년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얘 2년 이거 48년에서 50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50으로만 딱 주지는 않고 이렇게 나눠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서도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의 내용 연수는 50년을 줘요 그다음에 다시 6번 문제로 가게 되면 거기 하면 제주도를 보니까 줬죠 얼마? 자 2억으로 줬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내용 연수 만료 시의 잔전 가치율이 몇 프로래요? 10% 100분의 10이니까 0.1이죠 그럼 1에서 0.1 빼면 0.9 나오죠 그럼 2억 곱하기 0.9 하면 1억 8천 나오죠 그렇죠? 얘를 50으로 나누면 360만 원 나와요 그러면 360만 원을 구했죠 이거 5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1,800만 원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답이 2번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게 제주도를 원가를 구할 때 저걸 따로 또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틀린다고요 또 제주도를 원가를 못 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변화되는 것까지 다 적용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나온 거는 시험 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려고 하면 뭐를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정예법의 사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방법 중에서 계산에 대한 거는요 정예법에 대한 정도 보시고 정예법으로 구한 감가액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정예법이나 다른 분해법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492쪽에 가면 관찰 감가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평가사에 대한 어떤 주관이 개입되거나 관찰되지 않는 부분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해놨죠 거기는 그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의 개입이 크다 주관성의 개입이 크다 이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정예법이라는 애 있죠 얘는 제목이 정액이죠 매년에 감가액이 일정한 거예요 그럼 정률이라는 건 뭐겠어요 매년에 상각률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초기에 감가액이 제일 크고요 가면서 감가액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정률법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금융론에서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배웠죠 걔가 체감식이라고 그랬죠 매년 상환한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이게 정액법이면 여기 있는 정률법 있죠 정률법에서는 매년에 감가액을 산정할 때요 이게 전기말 미상각 잔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서 구해요 얘가 정률이라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에 제조달 원가가 1억이에요 그리고 상각률이 5%예요 그런데 경과 년수가 3년 경과됐대요 감가액 산정하라고 하면 첫 회가 됐을 때 지금 제 돈가 1억이죠 상각률이 몇%예요 5%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1억에 5%면 얼마예요 500이잖아요 그럼 2년차가 됐을 때는 1억에서 500만큼의 감가가 발생했으니까 남아있는 미상각 잔액이 9,500이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5%를 적용하면 475만원 나와요 그럼 3년차가 되면 9,500에서 475만원 감가가 또 발생했으니까 잔액이 9,025만원 나와요 여기에 정률 5%를 쓰면 451만원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초기가 감가액이 제일 크고 가면서 감가액이 줄어드는 구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률법의 또 다른 표현이 체감상각법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잔고점감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에 감가액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드는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이론적으로 저거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정률법은 매년에 감가액이 점점점 줄어들고 정률법은 매년에 감가액이 일정하다 이렇게 바꿔서 지문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복리에 따른 이자를 발생하는 건 상환기금법 하나밖에 없어요 저 상환기금법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게 감가액 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게 자본의 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1930년대 사람들은 감가상각과 자본의 수가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 방법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기금법도 단답형으로 나온 적은 있어요 상환기금법도 그래서 뭐를 발생한다는 거예요 복리에 따른 이자를 발생한 거예요 이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정률법이죠 이게 상환기금법이에요 지금 얘 보면 매년에 감가액이 360만 원이죠 그러면 얘는 매년에 감가액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3년 경과했다고 그러면 감가 누계액이 경관연수의 정비례에서 증가하죠 그래서 직선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108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원가가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2억에서 이거 빼면 남는 게 잔존가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상환기금법은 매년에 감가액이 일정은 해요 그런데 300씩 감가예요 그러면 얘는 감가총액이 900이잖아요 그럼 얘보다는 감가액이 적죠 이 적은 거를 뭐로 메꿔주냐면 이자로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매년 회수되는 이 감가액이 있죠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면 거기에 따른 뭐가 발생하겠어요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매년 회수되는 상가액에다가 얘들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초로 해서 감가 누계액을 일체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환기금법은 현실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이 쓴다 안 쓴다 저는 안 쓰죠 안 쓰는 이건 뭐겠어요 잔존 가치가 크잖아요 세금의 부담이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자본 회수의 논리지 이게 감가상각 구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광산에 쓰는 개념이라는 것은 호스콜드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했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산에 매장량이 있죠 그런데 걔는 우리가 책을 하면 새롭게 매장량이 늘어나지 않죠 책을 한 것만큼 애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나중에 광산의 수명이 다 지나게 되면 투자자는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기간 중에 투자비를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회수하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새롭게 나오는 교과서에는 그런 게 좀 반영이 돼 있는데 전공소적에는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건 뭐 하나밖에 없다 상한기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494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적산법이라고 있죠 얘도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는 적산법에서는요 임대학에서 투자한 기초가액에다가 뭐를 곱하고요 기대율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뭐를 가산해서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적산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이 수식을 갖고 물어봐요 더 곱하냐 더하냐 빼냐 이것 있죠 그리고 이거 가로 놓기로도 물어봐요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잠깐 쉬었다가 비교, 화대사래 비교법 이어서 하죠